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 입니다 이제 추위가 많이 누그러 졌어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 가지치기를 좀 시작했습니다 이 주지 3년 된 나무인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 3년 된 나무 이제 3번 주지로 키웠어요 이 3년 된 나무 주지 하나를 가지치기를 좀 했습니다 아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미 이제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은데 이게 혼자 하는 거라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이제 대충 해놓은 거예요 끝마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했고 이렇게 결과지만 이제 남길 것만 좀 남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옆으로 가면서 일단 밑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 앞쪽에 요런식으로 예비지 전정을 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난 도장지를 눈을 몇 개를 두고 남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늘져서 요거는 이제 나무가 탈까봐 여름에 햇볕 가리려고 남긴 거예요 과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어 하나를 더 남겼어요 이렇게 눈을 좀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부터 과일을 달 겁니다 결과지를 이렇게 남겼지요 어 옆에서 보면은 저쪽에 이제 굵은 부주지가 될 건데 그걸 잘라냈습니다 어 여기서도 부주지가 나오고 그 위에도 있으면은 아무래도 너무 좁아져요 그래서 욕심부리지 않고 어 잘라냈습니다 여기서 이 부주지와 부주지 사이는 한 한 1미터 가까이 돼요 1미터 가까이 뭐 50cm 저거 두면은 50cm 밖에 안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좁아요 얘네가 이제 이대로 여기서 과일이 달리는 게 아니라 이 눈에서 순이 나와 가지고 자라고 거기에 또 이파리가 달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우거집니다 요렇게만 남겨놔도 그 다음에 얘를 이 부주지를 이쪽으로 계속 연장해 나갈 겁니다 공간이 이제 저쪽으로 넉넉하니까 그래 가지고 부주지를 연장하고 결과지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소한도로 남겼어요 요거는 밑에 하얀지성이라 자르는 게 맞는데 제 욕심에 한번 남겼습니다 햇볕은 요렇게 해도 들을 것 같아요 요쪽으로 이렇게 햇볕이 들을 것 같아서 자를까 하다가 남겼습니다 햇볕만 잘 들을 것 같으면은 괜찮아요 복숭아는 그 다음에 요런 작은 단가지 단가지는 남겼어요 이 단가지에는 과일을 다 하나씩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단가지를 남기는데 이 단가지와 단가지 사이에는 이렇게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공간이 되게 과일을 달았을 때 복숭아가 크면은 이렇게 주먹 크기 정도 되잖아요 참고로 이 나무는 천중도입니다 천중도 8월 광복절 지나서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가 되게 남겨야 얘네가 커서 간섭이 안 일어나지 촘촘하면은 이제 자라면서 지들끼리 과일이 부딪혀 가지고 흠집나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아 요거는 하나 결과지 요거는 좁죠 이렇게 예비지전정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일이 안 부딪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지를 이렇게 부주지를 연장하는데 보면은 눈을 어 여기를 여기를 두고 남겼습니다 여기를 두고 그럼 얘가 이렇게 앞으로 똑바로 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겠죠 그 이유가 이 옆에도 복숭아 나무가 오른쪽에 복숭아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목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약간 살짝 틀었습니다 방향을 그러고서 어 이제 이 사실은 이런 것들도 다 제거를 해야 맞아요 옆에 그래야 이 부주지가 쭉 커 나가는데 어 저는 이제 두 개를 남겼어요 굳이 저는 나무 빨리 키워서 복숭아 많이 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 4구른데 이 나무만 해도 우리 식구가 먹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빨리 키우고 싶은 의도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남겼습니다 만일 나무를 더 빨리 키우고 싶다 그래서 내년에 더 훨씬 많은 걸 따고 싶다 그러면 요것도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쭉 더 자라 나가지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면 하향지를 다 자른 겁니다 표시 나잖아요 요 위에도 요렇게 있었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그 복숭아 순을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다시 난 거예요 위는 잘라졌고 이게 이제 주지입니다 이게 주지에 이렇게 쭉 해서 요 위에 똑바로 난 눈을 보고서 어 단축했어요 그 다음에 이 주지는 좀 키워보려고 옆에 있는 어 결과지성 가지도 다 이렇게 예비지 전정을 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 부분으로 이제 결과지를 남겼어요 이렇게 얘는 얘는 되게 길죠 장과지에 장과지 길다 해서 장과지인데 얘는 이렇게 그냥 뒀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단축전정을 해야 겠는데 여기 이거 분명히 어 눈을 보고 남겼는데 왜 일로 안 자라지 잎눈을 보고 남겨야 돼 잎눈을 꽃눈 보고 남기면은 그냥 꽃혀서 열매 맺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복숭아는 이 눈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끝에 세 개가 있으면은 가운데 게 좀 작은 게 보일 거예요 그게 잎눈입니다 그런데 세 개가 있어도 다 꽃눈 만 있는 게 있어요 바풀떼기 같이 세 놈이 다 퉁퉁한 게 있어요 그건 다 꽃눈이에요 그러니까 잎눈이 어디 있나를 보고 어 어느 쪽으로 키워야 되겠다 싶으면 그걸 남기고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잎눈을 보고 잘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얘를 저는 부주지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부주지가 있고 여기서 부주지가 이렇게 좀 나가겠죠 이렇게 조금 더 다듬어 보면 이런 거는 이제 단축전정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 위에가 잎이 없잖아요 눈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단축전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숭아 가지치기 지금 날이 이제 풀리고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2월 달에 본격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복숭아는 햇볕이 들어가게 어떻게 하면은 햇볕이 그늘이 안지고 잘 모든 가지에 골고루 햇볕이 들어갈까 만 생각하고서 이렇게 자르면은 대충 됩니다 주지 하나 가지고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에듀파머입니다 하..